안녕 저는 이석윤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해볼건데 바로바로 포켓먹방입니다 까보겠습니다 렌치 까는건데 그렇지 열리고 대치 까는거지 여기가 띠부 띠부시 어 뭐야 그러면 먼저 먹겠습니다 오! 어? 아무것도 없는데 쌤 크림 어차피 있어요 네? 그럼 이렇게 해서 먹는거 바뀌지? 음 음 음 으흐흐흐흐흐흐 아흐흐흐흐흐 이렇게 먹는게 아니야 으아흐흐흐흐 까서 어흐흑 으아앰 한복으로 먹는거에요 açıl 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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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줘 정리 calculating 으흥 으흥 음 지금 나름 가든 거기 그 빙 우린 음 너무 궁금한데? 막 뜯죠? 뜯어볼게요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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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누구야? 이게 뭐지? 오츠포트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? 어쨌든 이거 얻었습니다 그럼 다 먹으면 알지 쓰러기는죠 땡크림을 들어갔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정말 맛있어 카드도 여기 붙여야지 맞추네 그러면 이제 그만 먹고 인사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안녕 인스타즈 빠이빠이